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고급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A30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조건을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공백을 두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는 하시고요. 조건을 입력하는데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엔드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시행청이 있는 E3을 선택하시고 그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문자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격증명에 가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2급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라이트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자격증의 첫 번째 데이터 D3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2급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 다음에 엔드에 대한 가로를 탔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학번가, 성명가, 학가, 자격증명 4개의 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데이터를 추출해서 A3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5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추출할 필드를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2셀부터 시작해서 F2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A30과 A31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5부터 D35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자격증명이고요. 각각의 자격증명에 해당한 시행청을 확인해 보시면 대한상공예인소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3부터 시작하셨고요. F28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작성하는데 취득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위크데이를 통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의 숫자를 구한 다음 그 값의 숫자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크데이 함수는 리턴 타입에 따라서 숫자가 반환되는 값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위크데이 가로 열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가 필요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날짜가 있는 취득일자가 있는 F3을 선택할 건데요. F3을 선택하면 절대참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F3, F4, F5, F6, F10에 있지만 행위 위치는 달라져야 돼요. 그럼 키보드 기능키 F4라는 키보드에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요. F10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리턴 타입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 1, 2, 3, 4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려면 1이라고 입력하면 리턴된 값이 반환된 값이 1이라면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토요일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F3을 선택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 F10에 있고요.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일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토요일의 값은 일곱 번째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저는 리턴 타입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숫자 1, 2, 3, 4로 반환된 걸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크데이 다음에 F3 다음에다가 심표 2라고 하셔서 리턴 타입을 토요일이면 6 그 다음 일요일이면 7입니다. 라고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로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리턴 타입을 써라 라고 언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요일과 토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크데이 함수를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요. 치득일자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요일이 숫자로 반환이 되는데 이 숫자 반환된 값은 일요일일 경우 1 그 다음에 월요일 경우 2 이렇게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반환되는 값이 숫자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요. 심표하시고요. 리턴 타입의 값을 2를 선택하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가 반환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했을 때 7이 나오는 이유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수요일이 3번 그 방식을 사용할 거라면 아까 조건부 서식의 6과 7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턴 타입에 따라서 숫자 값을 비교할 값이 달라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잠깐 설명했던 값들은 지워볼게요.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음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의 정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선택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맵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맵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닷글 편집이 되겠죠.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건데요. 총 몇 페이지 중 몇 페이지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 총이라는 글자는 직접 쓰시면 돼요. 총 입력하시고 한 칸 띄어져 있나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워서 페이지 중 한 칸 띄우시고 현재 페이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형식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F28까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용지 방향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은 하셨는데 맞게 되어 있나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용지 방향 가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작업하셨던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 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총 1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표 3을 참조하셔서 학과명과 그 다음 시행청에 따른 취득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대한상공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을 몇 개 했는가 라고 계수를 구할 건데 문제에서 썸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B3세를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었습니다. 학과를 비교할 건데요. 학과는 C10부터 시작을 해서 C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3, A4, A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F4, F4, F4를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가로 닫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여시고요. 시행청이 입력된 E10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같습니까? 대한상공에서와 같습니까? B2셀과 같습니까? C2셀과 같습니까? 아, 이 행에 있구나 라고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입력하셨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학계를 구할 범위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 포함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 조건만 엔드 연산으로 곱하기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F3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표 3을 참조해서 표 2에 자격증의 취득 명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취득 명수를 구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거고요. 자격증의 이름이 자격증 명의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라고 했고요. 글자 수 다섯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글자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요. 왼쪽에서 몇 글자라고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럼 커서를 F3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if 만약에요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자격증 명에 가서요. 자격증 명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자격증 명에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몇 글자를 추출하실 거냐면요. 컴퓨터 활용 B서 워드 다 글자 수가 달라요. 랜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자격증 왼쪽에 있는 B3셀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B3에 있는 글자 수만큼을 추출한 값을 비교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을 통해서 글자 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값이요.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활용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만족하면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1이라고 넣어서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가 입력된 셀을 넣으셔도 돼요. 그럼 숫자가 입력된 셀은 어디 있냐? 학번에 있어요. 지금 학번이 숫자가 좀 커서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학번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시켜서 1의 개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지금은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따로 문자를 입력하라고 연결하라고 돼있지 않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9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살짝 A열의 너비를 조절할게요.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번이 이렇게 숫자로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이렇게 자격증에 해당한 학번을 학번열에 가서 계수를 구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카운트에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꼭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고 값을 반환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도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동일합니다. 1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계산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표 3에 F10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표 4 목록에 표 4 목록에 없는 자격증명일 경우 0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V6컵 함수를 통해서 일단은 자격증명에 해당한 장학금을 찾아다가 표시작업을 V6컵을 통해서 일단은 하시고요. 그 다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F10에 갖다 놓으시고 V6컵 자격증명 D10세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가셔서 자격증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심표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폴스를 입력하시거나 숫자 0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자격증에 따라서 자격증 장학금을 값을 숫자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값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값이 이런 자격증은 없는데요. 라고 해서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목록에 없는 자격증 명일 경우 0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표시 오류가 있는 부분에 0을 표시하기 위해서 if랑 is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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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시고요. if 만약에 is error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에 가서 is error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0이라고 표시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vlookup을 통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vlookup에 대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보이스까지 가로까지 ctrl-c 끝에 가서 ctrl-v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오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값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오류가 있었다면 0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4번과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경감률을 표시해서 2, 3부터 2, 6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2, 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표 2를 참조해서 연식을 연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에 따른 값을 경감률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커서 2, 3에 갖다 놓고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는요. 첫 번째 범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수부터 범위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요. 나중에 열의 위치가 하나, 둘 이라고 두 번째 있습니다.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경감률만 데이터를 찾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경감률만 선택하면 열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돼요. 어차피 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거든요. 경감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경감률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행의 위치는 문제에서 제시된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거예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에서 그러면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는 이열함수를 통해서 투데이 함수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연식 바로 왼쪽에 있는 연식을 뺄 거예요. C3에 있는 연식을 마이너스 한 다음 더하기 1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있는 연수를 계산하셨어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 투데이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했고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2021이 될 수도 있고 2022가 될 수도 있고 2023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연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도 다를 수 있고요. 2021에서 만약에 앞에 있는 연식을 빼서 더하기 1을 하면 몇 년 연수가 됐습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년부터 2년까지는 0% 3년부터 4년까지는 5% 라고 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D3J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입력하는데 자동차세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인수로 받아서 자동차세를 판정하여 되돌려줌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세를 계산하는데 FN 자동차세는 자동 고타 없이 자동차세는 배기량 입력받은 값에다가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을 곱할 거예요. 갓의 표준을 곱할 건데요. 갓의 표준은 우리가 입력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리 갓의 표준에 대한 값을 위에다가 작성해 놓으셔야 되겠죠.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은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 명령어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미리 작성을 합니다. 셀렉트 케이스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은 배기량의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이요 1000 이하이면 100을 하겠습니다. 라고 케이스 이즈 10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의 값을 얼마로 하실 거냐면 100으로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00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 1000을 초과한 데이터들 중에서 16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값의 표준을 140으로 140으로 입력하시고요. 다시 또 조건 케이스 이즈 입력하셔서 작성하는데 탭키 눌러서 1600 이하가 아니라면 1600을 초과하면서 25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2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500을 초과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케이스 이즈 또 이렇게 조건을 쓰셔도 돼요. 2500을 초과한다면 25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음 우리는 22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20을 입력하시고 셀렉트 케이스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세 표준을 FN 자동차세가 위쪽에 있으면 안 돼요. 가세 표준을 먼저 구해놓고 아래쪽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 FN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을 입력받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차세가 계산이 돼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표시가 되는데 값이 표시가 되지 않네요. 잠시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배기량 곱하기 인수로 그다음에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또 오타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세 표준 화면을 좀 글씨를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입력받았고요. 셀렉트 케이스 배기량을 입력받았는데 그 값이 케이스 이즈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00이라고 할 거고요. 16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40 2500이면 200 2500을 초과하면 220을 할 거고요.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았어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다가 입력받은 배기량에다가 갓의 표준을 구해가지고 자동차세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어디 있었냐면 위쪽에 자동차세인데 여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값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 맞게 작성했는데 왜 안됐지 하면 거의 다 오타예요. 위쪽에 자동차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X 그 다음에 배기량 넣어주시면 값이 오길 어 네 지금 다시 지우고 할게요.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게 계속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도 실습하시다가 저처럼 오타가 있거나 또 시험 장소에 가면 긴장해서 오타를 또 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찾으셔야 되잖아요. 하나씩 찾아가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요. 배기량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기본작업 다시 1번도요. 데이터를 추출하실 때 학번, 성명, 학과 이런 데이터도요. 가능한 직접 쓰지 마시고 복사해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직접 쓰시다 보면 오타가 생기면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교재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 피버테이블의 위치가요. 음 B4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재 그림 참조하시고요. B4셀부터 시작해서 피버테이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4셀을 선택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 그 외부 데이터 파일이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CSV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삽입에 가셔서 표에 피버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피버테이블을 만들기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미리 선택을 하셔도 되고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의 위치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에 기출 변형 문제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직급 부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서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는 옵션을 사용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서 신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신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3단계 중에 3단계에서요. 문제서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고요. 직급 부서 그 다음에 성명 성명은 안 가져오네요.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기본급 상여금 가져오실 거고요. 급여 합계 가져오실 거고요. 공제계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실수령액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면 연결 선택의 직급 부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꼭 체크해 주셔야만 csv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 직급이 행에 있습니다. 직급을 선택하고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부서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기본급을 갖다 놓으시고 상여금을 갖다 놓으시고요. 급여 학계를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각각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열의 시그마 값을 행 위치로 드래그해 주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본급과 상여금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갓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선단위 구분규 선단위마다 심표로 하며 뒤에 있는 0을 3개를 생략을 하라고 되어 있고 기본 단위가 1000이 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합계 기본급 합계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에 평균이 되어 있다면 함수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시된 그림이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표시 형식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기본급에서 더블클릭하고요.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기본급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선단위 구분기호는 표시를 하는데 뒤에 있는 세 자리를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샵 컴마 샵샵샵 샵 입력하시고요. 뒤에 세 자리 0을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뒤쪽에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에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천 단위를 생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보시면 네 기본급에 뒤에 있는 천 단위 세 자리가 동그라미 세 개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합계 상여금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샵 컴마 샵샵샵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시면 상여금에 대해서도 뒤쪽에 세 자리 동그라미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다시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안 되어 있네요. 신표 하나 추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 신표 하나 추가해서 동그라미 세 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서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가필을 설정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셨고요. 합계 급여 합계에 대해서는요. 열 합계 비율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클릭 하신 다음 가표시 형식에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셀은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버 탭을 안에서 마우소른 쭉 피버 탭을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분석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레이아웃 에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피버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피버 테이블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숫자를 좀 보시면 돼요. 숫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2부터 B22 영역에 대해서 B2부터 B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영역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와 대출일 필드를 제외하고 텍스트 나누기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시고 구분교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선은 심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심표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와 대출일 필드를 선택할게요. 주민등록 번호는 가져오지 않을 거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대출일 필드를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각각의 열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2에 통합기능을 이용해서 대출 지점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E부터 KE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주의하실 것은 대출 지점이 첫 번째 열이 돼야 돼요. 접수번호는 포함하지 않고요. 대출 지점과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가 22부터 22까지 선택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기준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대출 지점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A사 데이터 계열에 대한 추세선의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고 우선 추세선을 추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사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추세선 추가 클릭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추세선이 선형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추세선의 종류를 다항식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에서 다항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가하고 예측에서 한 구간 앞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합계 막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차트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합계 내에서는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따로 보조 3번에 있네요. 보조 새로 갑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기능 꺾은 선형 합계 내에서 보조 축으로 눈금을 보겠습니다. 체크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 새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 축 옵션 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최소값 750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 에다가 750 입력 하시고 최대 값 에다가 950 입력 합니다. 그 다음 주단위 에다가 50 을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차트 제목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 을 작성 하기 에서 차트 요소를 클릭 하시고요. 차트 제목 그 다음에 각 축 의 제목 을 표시 할 건데 축 제목 에 가셔서요. 기본 가로 아래쪽에 연도 입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로 판매량 을 입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기본 세로 체크 그 다음에 보조 세로 보조 세로 를 선택 해서요. 보조 세로 체크 입력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이제 텍스트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담배 판매량 입력 하시고요. 아래쪽에 축 제목을 선택하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축 제목은 연도 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세로 값 주게 세로 축에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판매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따가 세로 쓰기 수정 할게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값 축을 선택하시고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세로 보조 세로 판매량 텍스트 방향 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로 선택하시고 합계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방향 을 새로 선택 합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서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서 차트 제목은 테두리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 체육이 색깔 그러면 첫 번째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체육이에 가신 다음에 단색 체육이 흰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흰색 첫 번째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흰색 선택하셨고 테두리는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실선을 선택하신 다음 검정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기본 가로 눈금선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축에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 범뇌의 위치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범뇌에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뇌의 아래쪽 선택하셨고 범뇌를 선택하시고요. 테두리는요. 테두리는 실선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실선의 검정색깔 선택하겠습니다. 차트의 5문항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작업 다시 우선 작성한 차트랑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랑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시면 돼요. 맞게 차트 제목이나 범뇌나 축제목이나 눈금 감격 확인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단추에 연결하라고 했으니까요. 미리 단추를 만들고 그 단추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갑니다. 컨트롤에 삽입에 가셔서 양측 컨트롤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추의 위치는 F2셀부터 시작을 해요. F2셀에 시작할 건데 F2셀쯤에 Alt키를 눌러서 F2부터 G3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백분율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백분율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 D3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수익률이 0.2 이상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먼저 넣을게요.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넣을 건데요. 조건은 0.2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0.2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파랑새로 숫자 앞에 삼각형을 표시하래요.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삼각형 모양 선택해서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세모 삼각형을 표시하고 백분율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백분율은 숫자 입력하시고 백분율 퍼센트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서식에 대한 작업하셨고 두 번째 조건에 따른 서식은 0 이하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먼저 입력할게요.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0 이하 작거나 같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한자키 역삼각형을 역삼각형을 넣겠습니다. 역삼각형 선택하시고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 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0% 라고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이 0.2 이상이면 파란색의 삼각형으로 백분율 표시할 거고요. 0 이하면 작거나 같다 0 보다 작으면 역삼각형의 백분율로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에 따라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범위 해제를 해주시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단추 1에 대한 텍스트를 좀 편집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클릭하셔서 백분율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단추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5부터 시작을 합니다. F5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부터 G7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F5부터 G6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일반 서식 매크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서식 입력하시고 확인 매크로 이름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엄청난 실수를 좀 하고 있어요. 기록 중지를 안 누른 것 같아요. 기록 중지 잠시요. 네. 지금 매크로가 단추 2가 지금 눌러지는데요. 잠시 매크로에 가볼게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백분율로 되어 있잖아요. 취소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서 백분율부터 수정을 할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기록 중지를 안 하고 제가 또 다른 단추를 만드는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다시 단추 2 잘라내기 또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에 가서 얘를 잠시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백분율에 대한 매크로 작업은 잘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고요. 확인 백분율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은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지금 작업한 내용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어요. 문제 없는데 백분율은 전 문제가 없네요. 만약에 기록 중지를 안 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요. 기록 중지를 꼭 하시고 매크로에 가셔서 내가 잘못 기록한 걸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하시고요. 그냥 새롭게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은 백분율에 대한 매크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두고요. 두 번째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F5셀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G6셀까지 드래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이제 정상도 표시가 되네요. 매크로 기록 일반 서식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를 거고요.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D3부터 D15 영역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일반 서식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기 위해서 인미의 셀을 선택하고 기록 중지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단추의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워지면서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일반 서식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백분율을 클릭하면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일반 서식으로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서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디자인 모드를 눌렀기 때문에 편집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고 결제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결제 화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종류의 신용카드 클릭하시면 OPT 신용이라고 나와요. 폼을 초기화했을 때 OPT 신용이 먼저 선택이 되어 있도록 선택이 되어 있도록 선택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화 작업으로 폼을 딱 띄우면 은행 이체와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의 동그라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보기 가신 다음에 우리는 유저폼을 선택을 해요. 개체는 유저폼 오른쪽에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 거냐면 OPT 신용을 폼을 띄웠을 때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왼쪽에서 폼의 개체 결제 화면에서 폼이 선택 CMB 선택 CMB 선택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선택에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보기에 가셔서 개체는 CMB 선택 오른쪽에 체인지가 아니라 드롭 버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롭 버튼 선택 하시고요.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아까 폼에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만약 에요. if opt 은행 이체가 은행 이라고 되어 있나 있나 봐요. 확인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은행 이체는 opt 은행 이라고 되어 있어요. opt 은행을 선택한다면 true 라면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건 true 값이에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문제에서 a4부터 a6 영역의 값이 cmb 선택 목록에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cmb 선택에 연결할 로우소스의 데이터는 a4부터 a4부터 a6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은행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신용카드니까요. cmb 선택에 연결할 로우소스는 문제에서 a9부터 a12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셨고요. 세 번째 결제 화면에서요. 결제를 클릭을 하면 폼에 선택한 결제 종류와 그 다음에 콤보 상제 선택한 값과 txt 금액에서 입력한 값이 표 1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a16셀을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a16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고 우리는 데이터가 위쪽에 있어도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1행에다가 우리는 17번째 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16을 해야 1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결제를 클릭하면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쓸 거고요. 기준을 range 결제 종류가 있는 a16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16셀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16을 더해주면 17번째부터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고요. 행의 위치가 그 다음 결제 종류는 결제 종류는 만약에 내가 은행 이체 신용 카드 선택하면 캡션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제 화면에 갔을 때 은행 이체를 선택하면요. 여기에 캡션에 은행 이체 opt 은행 을 선택하면 은행 이체 opt 신용 을 선택하면 신용 카드라고 캡션에 있는 값을 여기에 다가 입력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행의 미치는 구에 놨고요. sales i, 첫 번째 a열이기 때문에 sales i, 1은요. 아 네 if 붙어서 하는데 우선 opt 만약에 은행을 선택했다는 전제로 하고요. 은행에 입력된 캡션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죠. if 만약에요. opt 은행이 트루라면 선택이 되어 있다면 트루라면 된 우리는 sales i, 1에다가 은행에 캡션에 있는 값을 입력할 거고요. else 신용카드는 따로 물어보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거니까 아니라면 opt 신용에 있는 캡션에 있는 값을 셀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인드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sales 아이커마 두번째 비열에다가는요. 카드 은행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선택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sales 아이커마 3은요. 금액입니다. 금액은 txt 금액에서 입력한 값을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 입력하시거나요. 또는 문제서는 ct 입력될 때 숫자로 인식되기 위해서 금액에다가 곱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점 밸류를 이용해서 숫자 형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데 문제서 곱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시면 폼이 나왔고요. 기본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은행 이체를 선택하면 선택을 눌렀을 때 은행에 있는 A4부터 A6이 연결되어 있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국민카드부터 외양카드까지 해서요. A9부터 A12 영역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를 선택하고요. 우리가 은행도 선택을 했어요. 금액도 입력을 해볼까요? 입력하신 다음에 결제를 클릭하시면 17번째 내가 선택한 OPT 은행은 은행 이체라는 캡션에 있는 속성값이 입력되어 있고요. CNB 선택에서 입력한 은행과 금액 직접 입력한 값이 숫자 형식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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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